흠... 오늘은 무엇을 하는 게 좋을까? 흠흠... 아하! 오늘은 아키의 에이지라는 게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아 너무 성장적인데? 매번 볼 때마다 안녕하세요. 랜드게러브 반갑습니다. 눈쟁이에요. 네, 오늘 할 거는 뭐냐면 생활 콘텐츠 할 겁니다. 생활 콘텐츠가 좀 많아요. 아케이지가 무역, 낚시, 농장 가꾸고, 집 짓고, 성 짓고, 세금 걷고... 아무튼 많아요. 아무튼 많은데 그래서 거기서 제가 뭘 할 거냐면 몰라요. 뭐하지? 돈을 좀 질러서 돈을 지르면 생활 콘텐츠를 막, 막 갈 수 있나?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돈이면 다 돼요. 여러분,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어. 봅시다. 캐시 아이템에서 생활 쪽에 살 수 있는 걸 봅시다. 음... 진주를 품은 조개의 땅, 그렇지. 수중 건축물. 보증금하고 세금도 있네요. 잘 모르니까 물어봐야지. 게임 아닌 사람들한테 물어봅시다. 여러분, 그거 집 지으려면 오케이 해야 해요. 캐시... 캐시로는 안 됨? 캐시도 돼. 뭐 사야 함? 버섯집. 어디 설치함? 뭐야? 동원영? 어? 뭐지? 동원영이라고? 아니, 나 이번 년에 동원하러 가야 되는데 기분 나쁘네. 기분이 너무 나쁜데, 동원영이라고. 아! 가르켜줘! 왜 불렀는데? 집 지으러 갈래. 그래서 오늘 뭘 살 거냐면 집을 사겠습니다. 캐시가 충전이 됐어요. 뭘 살까? 건물이 그렇게 안 많아요. 집이 이거밖에 없는 거 같은데? 숲속에 버섯집. 일단 집은 이거밖에 없는 거 같아요. 캐시. 캐시 집은. 주거지역을 가야 돼요. 님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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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들. 주거지역이 어딘? 주거지역이 어딘데? 오, 뭐야? 평화지역. 오, 여기 집 지을 수 있는 거야? 여긴 평화지역이고, 여기 넘어가야 돼요. 주거지역인가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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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야, 빨려가는데? 잠깐만! 아니, 가지마! 으아아아악! 뭐야, 어떻게 온거야? 막, 나도 태워줘. 으아하하하 오, 여기 아무 때나 설치할 수 있다고? 흠, 터 좋은 곳을 찾아봐야겠구만. 나 물 있는 쪽에 좀 짓고 싶은데 개쩐다 여기 좋은데 여기 나무 옆에 나무 따먹기 쉽게 해서 여기 울타리 딱 치고 우리 집 만들자 아니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구만 우리 집이다 우리 집 돈이 있어야 돼? 아 땅도 사야 돼 아 땅이 공짜가 아니구나 여기서 만들 수 있다고 세금 증지 종이 종이는 통나무 목재가 필요하고 목재는 통나무가 필요하네 어 어 어 개꿀 어 뭐지? 제작을 하는데 경험치 왜 올라? 아니 몸 힘들게 잡았는데 아니 몸 개 힘들게 잡았는데 이거 하나 만들 때마다 0.8% 오르는 거 봐 야 나 뭐 했냐 이때까지 건설 시작 오케 들어감 나 캐시 남은 거 있어 12,000원 오 보관함이 있다 보관함 보관함 하나 사고 보관함을 뭐야 이거 심즈야? 온라인 심즈인데? 오 50랩 때 쓰는 거 여기 다 넣어둡시다 님 집 큼? 님 집 좀 어딘 안내하셈 아 이게 님 집임 이거 님 집임? 뭐야 아 이게 집이었어? NPC 집 아니었어? 비트가 느껴지는 걸? 집이 좋네 나 집 오징이 좋네 뭐야 집 왜 이렇게 좀 이거 안되겠는걸? 나도 나도 좀 이거 만들어서 레벨업 좀 해야겠다 안되겠다 한숨 자고 일어나면 다 됐으니깐 깨우세요 여러분 다 되면 깨우세요 자고 일어날게요 오 오 45랩 우리 집 갑시다 여러분 낚시도 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낚시도 할 수 있어요 낚시를 어떻게 하냐 이런데 약간 원래 낚시하는 사람들 약간 위험하게 하거든 안되는데 낚시할 포인트가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아 지렁이가 부족하네 한 100개만 사자 오 낚시할 수 있다 이제 여기서 해야지 우리야 그렇다면 시야를 만들어주세요 하니 아니 또 빨리 제발 짠 짠 오 오 오 뭐야 이렇게 빨리 낚아 손맛 손맛 전투 이런거 없나 손맛 전투가 없는데 막 낚시 모바일 게임처럼 손맛 전투 이런거 쯧쯧 쯧 짠 이런거 왜 없지 아 있는데 대어 낚시만 가능한가 본데 아 되는거 같애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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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어 낚시 이건 어군 지역 상태는 되는 거 같은데 오 여기 바다다 바, 바다 좀 더 가보자 바다 조금 더 나가면 어군 지역으로 바뀌지 않을까요 님들 바다 나왔는데 어군지역 아닌데 어케안 배타고도 나왔는데 어군지역은 갈매기가 갈매기가 뭉쳐있는 곳이라고 갈매기가 안 보여 어디 있는데 갈매기가 갈매기가 없다니까 갈매기 없음 어딨음 갈매기 없어 안해 나중에 합시다 여러분 아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 저는 다음에 생활콘텐츠 마무리하러 올게요 오늘은 이번에 가고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우리 hadi